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보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역사 속 경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중국 경제사를 다룬 내용이에요. 진시황부터 제갈량까지, 그러니까 삼국시대죠. 한 나라 말기까지 보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아마 경제에 대한 해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전국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삼국시대부터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 나라부터 사망오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죠. 사망오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리고 주나라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로 가고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게 여기 처음 언급이 되죠. 그리고 진나라는 항우와 유방의 싸움. 우리가 장기 둘 때 하는 한과 초의 싸움이 나오고 그리고 유방이 이겨서 한 고조가 되죠. 한나라는 말기에 다시 어려워져서 삼국으로 나뉩니다. 그때 유비하고 조조, 그리고 손권이 서로 다투다가 조조가 이겨서 위나라가 통일을 하는가 싶더니 나라를 뺏기죠. 사마의한테. 그러니까 제갈량하고 사마의가 서로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사마의가 이겼습니다만 사마의가 만든 후 진, 진나라가 다시 또 망하죠. 그러면서 5호, 16국시대로 들어가고 그게 수나라, 당나라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갈량이 사마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상고시대부터 보시죠. 우리가 태평성대로 하면 요순 시절이라고 많이 하는데 5호제가 지배했던 한하라가 있어요. 물론 그전에 삼황이 있었죠. 하지만 한하라 자체도 역사적으로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나라예요. 유물이 아직 출토되지 않았거든요. 한하라 때까지는 아직은 농업 정착을 한 게 아니고 반농, 반목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인금과 순인금이 전설인지 실제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살아있긴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농업 정착을 한 나라가 상나라인데요. 이게 왜 상나라가 됐냐면 상나라가 나중에 망한 다음에 유민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그게 상인입니다. 하지만 은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도읍지가 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나라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든 상나라도 전설로 알려져 있었는데 갑골문자가 출토됨으로써 역사국가로 바뀝니다. 상고시대의 마지막은 주나라인데요. 주나라는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은만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만 점령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장군들한테 각자 지방을 점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기존에 상나라의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지방군이니까. 그래서 누구는 함경도를 점령하라, 누구는 경상도를 점령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성공을 했겠죠. 정부가 망했는데 계속 끝까지 저항할 나라는 지방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국민은 누가 지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나라의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어요. 지방 점령에 성공한 장군은 제후로 운명이 됐고 그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공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는 공작, 후작, 백작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환공 그러면 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죠. 그리고 최후, 최 나라는 좀 작은 나라였거든요. 최후 같은 경우는 공보다는 다음이죠. 공작, 후작, 그 다음 백작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됐고 왜냐하면 이거는 점령하면 내 땅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조공을 받으니까 어쨌든 손 안 대고 코픈 셈이죠. 그래서 주나라 때 봉건제가 시작됩니다. 천자는 서울에 있고 각 지방에는 제후들이 다스리고 그 제후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일부를 천자한테 바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참전하는 그런 봉건제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중세 유럽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됐어요. 이때는 농로였죠. 농민이 지금처럼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 땅에 어찌 보면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점령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나 이런 거였을 때 은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족이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은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천자지칼지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파상이 됩니다. 천자지칼지는 계속 줄고 지출은 줄이기 어렵잖아요. 수입은 감소하지만 전쟁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천자의 위신이 떨어지고 돈이 없으면 항상 당하게 돼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하는 게 바로 상고시대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역사시대이긴 하죠. 그러면 이 춘추전국시대를 마무리한 사람은 보겠습니다. 진시황이 마무리했는데요. 진시황은 천년, 만년 진나라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사실 본인 자신이 잘못해서 나라를 망쳐요. 무리한 재정 통화 정책을 하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보시는 게 병마총인데요. 아니 무덤에 웬 이런 많은 부장품을 넣습니까? 그리고 무덤 규모도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아방궁을 짓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됐고 결국 사람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도탄에 빠집니다. 혁명은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시장은 항상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러시아 대혁명도 그랬고 프랑스 대혁명도 그랬고 이 진시황의 항구한 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은 훨씬 더 나쁜데요. 인플레이션은 통화가 늘어나서 한 거기 때문에 통화를 줄인다든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겠죠. 국채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면 재정축제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대응이 가능한데 이 디플레이션은 그게 불가능해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많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도 많이 살상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도로나 항만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일본이 그랬죠. 시골 구석구석까지 도로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었어요. 별로 사람도 안 다니는데 항만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인가 20년인가 해서 디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오래 끌고 갔죠. 이 디플레이션이라면 왜 나쁘냐면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를 계속 연기합니다. 소비나 투자가 연기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더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요. 이거는 항우와 유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을 통해서 유방이 한 고조로 한나라를 만들고 한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한무제입니다. 7대인데요. 한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사군을 설치했죠. 이 지도를 보시면 평양 근처까지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죠. 한사군하고 동쪽으로는 그렇고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만들면서 실크로드 근방에 소위 말하는 이민족들 사실 우리도 동이족이죠. 동쪽이 이민족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떼놈이라고 그러죠. 걔네들은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때 최전성기를 이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사구를 설치하든 실크로드를 설치하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공급이 감소하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공장이 아니고 대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요는 늘죠. 군수품을 조달해야 되니까요. 재정과 통화도 팽창합니다.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켰냐 하면 소득세와 재산세를 도입합니다. 캐나다도 원래 양도소득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71년 동안 그때 양도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이중과세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은 둘 다 지금 하고 있죠. 양도세에다가 상속세에다가 상속세는 세계 최고 정도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지금 주택은 물론이고 부동산은 물론이고 이제 주식도 한다고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소득세와 재산세를 도입해가지고 적자 재정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허위신고를 축소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시장의 힘을 빌려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파파라치 세포라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고를 하면 허위신고했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 추징을 하겠죠. 추징액의 반을 포상하는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재정은 확보를 했지만 민심이 흉흉해지죠. 서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발 면제권을 또 팔아버립니다. 고발 면제권을 사면 허위신고를 해도 추징을 못하는 거죠. 고발 면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 면제권을 결국은 사람들이 다 사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어쨌든 민심은 회복을 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산세, 정부세죠. 너무 높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0.7%부터 캐나다가 세금이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0.7%부터 3%까지예요.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일 경우는 아까 얘기한 0.7%부터 1.5% 비싼 데가 그렇고요. 낮은 데는 더 낮은 곳도 많습니다. 그럼 정부의 역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구축 효과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민간 소비는 감소해요. 오히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이유는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민간 채권은 줄어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금리라면 국채를 선택을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채권 발행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면 비효율적이고요. 첫 번째로 자기 돈만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부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어쨌든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 분야를 줄여요. 정부가 들어가면 민간이 줄어들고 그게 구축 효과고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상관없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은 민간에서 하는 일보다 효율적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방지를 했냐면 허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득을 얻으면서도 구축 효과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겠죠. 많이 벌어봐야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SKT나 KT가 많이 한다면 돈을 벌면 자기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이동통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파수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소득은 챙기고 구축 효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한무제 때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에 비해서 대형제국이 훨씬 더 잘 나갔던 이유는 경제는 잘했는데 전쟁에 대한 것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겼죠. 싸워서 이겨서 이긴 만큼 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활용을 한나라는 제대로 못했어요. 대형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 아편전쟁을 했다 그러면 개항을 요구해요. 들어줄 수밖에 없죠. 보통 때 같으면 배째라 그러겠지만 전쟁에서 진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개항을 하고 그리고 영국 상인들한테는 우대를 부여해라 그러면 그 상인이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소득이 많이 늘 겁니다. 소득이 늘으면 당연히 세금도 늘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늘어난 세금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만약 전쟁세를 직접 거뒀다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금 총비세가 그렇죠. 그러면 반발을 할 거예요. 하지만 소득세 그대로 두는데 소득이 늘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재정 안정을 시키고 전쟁으로 이루어진 세수 부족을 메꾸고 나아가서 동역까지 신장을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형제국이 됐던 게 빅토리아 여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나라는 초기에는 잘했는데 마무리가 좀 시원치 않아서 결국은 수나라로 넘어가죠. 5, 16국으로 해서 삼국시대에 대해서 자 이 토사고팽이 나오는데요. 토사고팽은 유능한 신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화가 유능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유능한 신화가 독이 될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고조 유방을 도왔던 한신입니다. 한신은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한신의 활약으로 해하에서 항우를 이기죠. 그런데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유방보다 한신이 오히려 싸움은 더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신을 삶아 죽입니다. 토사고팽이죠. 사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강아지가 토끼만 솥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강아지도 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토끼부터는 어쩌죠. 죽은 거부터 빨리 삶아야 되니까. 한신도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항우가 죽고 항우가 다스리던 나라 초나라의 왕이 되죠. 창이 왕이 되지만 후 그러니까 공도 아니고 후로 격화되고 결국에는 잡혀서 죽습니다. 물론 유방은 그냥 죽이긴 못해서 전해였잖아요. 어쨌거나 낮추기만 했지만 와이프가 죽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 유능한 신하라면 윗분을 잘 보셔야 돼요. 윗분이 현명한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진시황 때 왕기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한신만큼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한 번은 반란이 일어나서 모든 병력을 끌고 갑니다. 그럼 진시황이 아주 의심을 했겠죠. 저 병력을 가지고 이성계처럼 위화도 회군을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갈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황님 저는 늙었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약한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길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혹시 제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노후에 쓸 수 있는 땅을 좀 하사해 주세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죠. 그리고 왕기가 사실 그게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노후 대책이 연연한다는 거는 왕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시황이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네가 죽든 안 죽든 어쨌든 땅을 하사해서 너나 네 대대손손 다 잘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일단 의심을 피했죠. 그리고도 도착해서 다시 편지를 보내고 주기적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능한 현명한 신화예요. 유능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진시황이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게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신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노후를 편하게 했던 사람도 있고 저번에 뭐였죠? 역사 이야기 중국 역사 이야기 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4개에서 나왔네요. 화실결전에 보면 법료가 또 나오죠. 법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왕 9천을 도와서 우왕을 이길 수 있게 해줬는데 이기게 한 다음에는 사퇴를 하죠. 합료는 어려울 때를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좋을 때를 같이 하기는 좋지 않다라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은투를 해서 재상에서 상인으로 변합니다. 아주 성공을 하죠. 그래서 화식열전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손자도 그래요. 손자도 오자서를 도와서 오나라가 월나라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데 이분은 병법에 대가죠. 이기는 거는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명 손상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분도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아셔야 돼요. 나갈 때와 물러설 때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분이 내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같이 모실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와 시장에서 잠깐 제가 뛰어넘었는데요. 기존에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고전화파가 작은 정부가 좋다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뒤집혀진 게 대공황이었대죠. 케인즈는 총수요를 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해서 총수요를 늘리면 승수요가가 발생하죠.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거기서 소득을 얻은 국민들이 지출을 늘리고 그러한 승수요가가 발생하죠. 정부가 지출을 늘린 것만 수요가 늘린 게 아니고 거기서 소득을 얻은 백성들이 또 늘리기 때문에 승수 몇 배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케인즈 학파였고 이게 대세였어요. 대공황 이후로는. 그런데 1970년대 되면 뭐가 일어나면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정부의 재정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신고전학파가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카고 학파인데요. 프리듬에는 다시 자유시장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때는 고전학파가 맞아요.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황과 같은 특별한 때는 케인즈 학파처럼 승수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사실은 수요 증가라는 미명하에 했지만 결과는 안 좋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공황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황상태였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작은 정부가 맞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다음이 공황하 보수족이 될지 민주가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민주가 돼도 정권이 바뀌면 아마 고전학파 쪽으로 돌아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던 제갈공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갈공명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상학부터 시작해서 적벽대전은 기상학을 몰랐다면 이길 수 없었던 게임이었죠. 그리고 싸움 사마을을 죽어서까지 도망가게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잘 안 알려진 사실은 이분이 북벌을 두 번을 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 총나라였거든요. 총나라에 비해서 위에 위나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인구가 3배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싸움은 머릿수였어요. 총이 없었기 때문에 칼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략이 필요하긴 하지만 전략이라는 것은 디바이드 앤 콩커거든요. 10만 명 대 3만 명의 싸움은 10만 명이 이기죠. 하지만 10만 명도 가끔씩 쪼개놓으면 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 명을 3만 명이 이기는 건 쉽죠. 그렇게 디바이드 앤 콩커를 해서 이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대 1의 병력은 국력 차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공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벌을 했는데 제가 공무원이 죽은 다음에는 복벌을 안 했어요. 안 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공공해졌다고 합니다. 송나라가. 그 이유는 복벌을 하면서도 그 이후보다 더 잘 살았던 이유는 군비 지출을 하면서도 더 잘 살았던 이유는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을 장렬했어요. 송나라 같은 경우는 비단이 훨씬 더 다른 2개국에 비해서 더 품질 좋고 값싸게 만들 수가 있었답니다. 그걸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내륙이었기 때문에 해산물이라든지 소금 같은 게 없었겠죠. 그걸 수입을 했어요. 그런 형태에서 무역을 통해서 산출을 늘린 겁니다. 산출을 늘리고 효용을 늘렸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농공행상을 했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었어요. 기껏해봐야 군인하고 군량밥밖에 없었죠. 그거는 전쟁하면서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공신들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쌀은 오래 보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치 정도 주는 거 이상 주는 건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은 쌀을 가지고 시장에서 황금을 샀어요. 그건 가능하죠. 황금 가진 사람 중에 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 황금을 가지고 공신들을 줬어요. 그럼 좋죠. 공신은 자기가 갖고 있어도 되고 황금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자기가 그걸로 집을 사거나 아니면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쌀을 살 수도 있죠. 반대로 그렇게 해서 나온 쌀은 황금은 다시 시장에서 유통이 되게 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돈이 돈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자금 부족도 해결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아쉬운 점은 제가 공무원이 했던 게 사실은 그가 처음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30대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전 한 20년 한 10년 공부를 했겠죠. 한 15년 정도 했을까요. 공자님이 15세에 입질하고 30세에 뜻을 어찌 보면 이룬 셈이니까 한 15년 하셨으니까 제가 공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정도 했을 것 같은데 15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관중이 시작한 상가에서 그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는 관중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불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국 경제사에 대해서 새로 배운 게 무엇인가요. 이 책은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중국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겠고요. 중국 사람이 어째서 장사를 잘하는지 그거는 이렇게 5천년간 우리도 5천년이 역사가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상가가 시작된 지도 오래됐고 관중이 시작을 했죠. 춘추시대 때 그리고 국력이 결국은 백성들이 튼튼해져야 나라도 튼튼해진다 이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많은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동탁이 어떻게 해서 정권잡아인지는 아실 거예요. 삼국지를 읽으셨다면 그런데 왜 또 그의 힘을 잃었는지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가 폭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폭정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면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한 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